국가라고 있죠 사실은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sovereignty라고 하는 자체가 주권이구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를 sovereign state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아래 적혀있는 bureaucracy는 관료체계구요 위에 나와있는 관료체계로 나온 거니까 어휘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어휘는 반댓말이 있어야 돼 1번 같은 거는 지키는 건데 지키는 거에 반대는 지키지 않는 거고 뭐 허용하다 이런 의미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구요 2번의 remote는 remote control 이게 remote controller잖아요 멀리서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떨어진 이란 효용사로 쓰여진 거죠 3번의 deficit 이거는 효용사로 결점의 혹은 결핍의 이란 효용사인데 여기서 보면 다이 바이 아이에인지에서 democratic deficit 그러면 민주주의의 결점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의 erode는 동사로 침해하다 혹은 깎여나가다는 뜻이기 때문에 권리를 깎여나간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없으면 문제가 없구요 5번의 support는 도와준다는 의미의 support니까 그 자리가 맞는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줄부터 해석을 합니다 첫 줄 관계대명사 the many of those who oppose globalization 까지가 관계대명사 그럼 oppose가 반대하는 거지 세계화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reserve their highest loyalties to the sovereign state 그들의 가장 높은 충성도를 to 이하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국가도 뭐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충성도를 sovereign state 아래 적혀있는 주권 국가에다가 갖다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의 충성도를 국가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화 때문에 생기고 있는 미국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싫어 세계화 때문에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세계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짱이야 라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화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which they believe they believe에다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좋거든 한국은 공간이 분홍색으로 쓴 게 뭐냐면 문장에서 삽입된 부분인데 앞에 보면 which가 콤마 나오고 있죠 which 플러스 콤마 관계대명사 주격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exist로 s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맞아요? 앞에 있는 주권 국가가 이제 선행사인데 그 다음에 동사 s 붙었으니까 중간에 있는 they believe는 그냥 글쓴이 의견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그 결론 지어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주격 관계대명사 있죠? 주격으로 who나 which라는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문장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동사가 등장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뒤에 중간에 이 자리에 글쓴이의 의견 짧은 의견이 삽입될 수 있어요 짧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로 I think 내 생각에는 와 같은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얘가 belie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게 목적격처럼 보일 수도 있잖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which exists to protect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주권 국가가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라에다가 세금 여태까지 많이 바쳤거나 그 나라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해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이해가? 우리 입장에서 애플 들어오고 맥도날드 들어오면 좋지 뭐 안 좋아? 상관없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자기의 엄청난 조합을 갖고 있다든가 땅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 최대한 존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Exis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거라고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인 것이죠 그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그대로 복수의 사람들인데요 Many of those 이 사람들이에요 Argued in a democratic state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북미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전치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은 have a voice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어떤 목소리냐 In determining their own fate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Have a little or no voice 목소리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 어디에 In the boardrooms of a giant transnational corporation 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정책에는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만들어가고 결정할 수 있거든 트랜스네셔널 이게 뭐지 다국적 기업인데 트랜스가 변화되는 거잖아 국가가 변화되는 거야 혹시 니네 애플 핸드폰에서 돈 내잖아 그러면 돈이 어디서 걷어가는 줄 아니 돈을 어디서 걷어가는 줄 알아 예를 들어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거 쓰면 룩셈부르크로 나가요 들어봤어요? 룩셈부르크 뭐 들어봤니? 그런 나라로 간다니까 왠 줄 알아?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거야 애플한테 본사 오세요 저희 세금 한 푼도 안 거둘게요 그래서 애플의 본사가 룩셈부르크가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세금이 막 들어오잖아 세금을 돈을 쫙 모아갖고 룩셈부르크가 그 돈을 애플한테 주는 거야 중간에 수수료 좀 받고 이해가? 전 세계에서 애플에게 내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겠지 쩌는 거야 내가 딴 얘기도 해줄 거야 스타벅스 알아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이 돈을 충전하잖아 예를 들어 쿠팡 머니 이런 것처럼 돈을 충전하잖아 그 돈이 전 세계에서 5조인가 된대요 5조 그럼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맨날 커피 하루에 막 20만원씩 안 먹을 거 아냐 그거 갖고 이렇게 돈 장사하는 거야 이해가?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야 그거 어떻게 돈 쓰냐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스타벅스가 아 그래요? 저희 철수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현금은 다른 나라로 빼가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국가가 초국가 기업이에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하는 거지 이해가? 그런 국가의 보드룸 이사회 회사에서 결정하는 곳에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가 아예 없어 이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 다 벌어가는 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이 코퍼레이션은 근데 우리 2번 문장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보면 remote international bureaucracies like 나와있죠 그래서 EU나 WTO와 같은 국제적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의 국제적인 관료체계나 혹은 economic market 경제적인 마켓 such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are not accountable to citizens 시민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시민들이랑 관련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죠? WTO의 수장이 누구세요? EU 수장이 누구예요? 할 수 없잖아 니네 도시 시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니네는 그 정도인데 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or를 중심으로 economic, remote, 그 다음에 boardroom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맥락으로 쭉쭉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출발했던 것은 search로 출발하니까 이렇게 잘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시장주의자 반세계화 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세계화는 has created a democratic deficit 민주주의의 결점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어떻게? by empowering institution in which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버림으로써 회사들에 대해 이런 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서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기관들은 관계사로 in which 사람들이 통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그리고 unleashing economic culture force 라고 나오면서 오버비치까지 또 관계대명서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죠 여기 leash 있지 unleash l-e-a-s-h 이게 목줄이라는 뜻이야 목줄 개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 근데 unleash니까 개 목걸이를 풀어버린 거죠 뒤에 있는 목적어인 경제적 힘, 문화적 힘에다가 힘을 풀어버리고 그런 거니까 여기가 관계사는 여기까지겠구나 다시 관계사는 이만큼까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unleashing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병렬구조 and unleashing 과 empowering이 by로 걸리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기들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기관에다 힘을 실어버렸고 경제적 문화적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을 힘을 풀어버리는 거지 쟤들이 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force는 그들이 통제를 갖고 있지 못한 문화적 경제적 힘들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세계화 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쟤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글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그들이 믿기로 세계화는 it's eroding 사람들의 권리와 사람들의 능력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 두 개 rights capacity 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정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과 권리를 뺏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도 보니까 그 결론은 alienation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거잖아 alien alien 외계인이면서 소외감 외화 외국인 이란 뜻이었죠 alienation 그래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anxiety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support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troubled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고 affected affected 로 골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통제나 이해를 넘어선 멀리 있는 힘에 의해서 support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게 되어지거나 affected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5번을 정답으로 푸는 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해설지에 보면 buffeted 그 다음에 troubled 를 골랐는데 나는 처음에 딱 보고 그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해서 affected로 받거든요 서포트의 반대가 affect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아마 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용은 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내용이 어렵지만 이거 우리한테 상 좀 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멀티내셔널 한 기업들에 대해서 트랜스내셔널 그룹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좀 깊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강 4번은 여기까지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